반갑습니다. 음성공판장 김욱 경매실장입니다. 11월 2일 화요일 음성공판장에서는 한우거세우 총 585도 경매되어 평균 22,546원으로 지난주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동안 평균 21,518원 대비 1,028원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산지사육도수 증가로 경매물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에 위드 코로나 분위기로 해외여행이 널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한우소비 감소하고 또 집콕 한우 가정소비 온라인 소비도 감소하면서 대세 하락의 흐름을 보여왔는데 어제 11월 1일부터 대형 유통업체와 농협 판매장의 대대적인 한우 데이 할인 행사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향후 당분간 한우값은 포합세의 흐름 속에 한우거세우 지옥 1kg 평균 가격 기준 22,000원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